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의 비디오에서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파워디렉터에서 비디오에서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도 비디오에서 음악을 추출할 수 있었지만 파워디렉터에서도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도 비디오에서 음악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제목은 여기에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대9를 터치합니다. 16대9를 터치해서 넘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동영상이고 이것은 동영상이고 이것은 동영상 폴드고 이것은 사진 폴드고 이것은 음악 폴드죠. 동영상 폴드 여기에서 동영상 폴드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을 여기에서 이것은 지금 가져왔어요. 제가 어제 만든 동영상인데 자, 이거 플레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음악이 들어있는데 이 음악을 들리지 않게 무겁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그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무겁으로 만들려면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오디오 믹싱 이라고 있죠. 오디오 믹싱 이걸 터치해서 지금 이제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지금 현재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 음을 없애려면 이 동그라미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0으로 갖다 놓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내려와서 0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자, 이렇게 플레이 하니까 소리가 나지 않죠. 여기에서 다른 동영상의 음악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리로 갑니다. 이 아이콘으로 가요. 오브레이 아이콘으로 가요. 이걸 터치해서 비디오에서 음악만 오디오만 추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디오를 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다시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트랙이 여기 있고 원래 첫 번째 트랙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트랙 1, 트랙 2 이렇게 와 있죠. 여기서 이 동영상을 가져오면 여기 트랙 1, 2에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 가져와집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왔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 트랙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트랙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왔으면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선택을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선택하면 이 아래에 음악 트랙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음악 트랙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음악 트랙으로 이것을 음악 트랙 1으로 아래로 당깁니다. 드랙합니다. 이것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음악 트랙으로 당깁니다. 그럼 내려왔죠. 그러면 손을 놓아요. 아래로 내려왔죠. 아래로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서는 이 아까 조금 몽년아 그 사진은 없어졌죠. 없어졌고 이 트랙에 음악만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음악만 그래서 핵심은 일단 동영상을 가져와서 여기 가져와서는 여기에 첫 두번째 트랙이죠. 첫번째 두번째 잖아요. 음악 파일 음악 트랙으로 그 동영상을 당긴다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됩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이와 같이 비디오에서 음악만 추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 스마트폰용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아주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비디오에서 오디오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